한국국토정보공사 보시는 바와 같이 백두산에 존재하는 마그마방은 총 4개입니다.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. 3년 전 발표하신 교수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 현 상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은 얘들밖에 없다. 이제부터 전해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야. 이준평, 베이징 주재 북한 석유관으로 우리가 포섭한 인물입니다. 이 이준평과 접선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1차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. 이준평, 베이징 주재 북한 석유관을 막았다. 상상이 지나쳐요. 우린 그냥 미사일 몇 개 해치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